오늘 옛날 포켓몬 카드 박스 까기 10탄입니다. 포켓몬 카드 XY 확장팩 11탄 타오르는 투사입니다. 박스에는 볼케니온과 황금 제르네아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요 박스에는 볼케니온 EX와 황금 제르네아스 브레이크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팩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켜미, 수댕이, 깜놀버슬, 도깨굴, 다탱구 이로치 다탱구 홀로카드 입니다. 두가지 에너지 타입을 갖고 있는 다탱구 팥쥬옥, 흔들풍선, 코코파스, 강철톤 솔랭크, 블러스터, 깜놀버슬, 레오코, 깝질무, 코바르원, 전툴라, 1호치 입니다. 두가지 에너지 타입, 전기와 풀타입을 갖고 있는 전툴라 코코파스, 에이팜, 클래피, 블러스터, 트리토돈 깝질무, 램프라, 방패토스, 대검귀, 트리토돈 아직까지 EX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팥쥬옥, 램프라, 도토리, 욕심쟁이 주사위 떴습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슈퍼레어 같은데요. 자 뭐가 나올까요? 3, 2, 1 볼캐니온 EX 슈퍼레어입니다. SR 슈퍼레어, 풀일러스트, 볼캐니온 EX입니다. 초대발 카드 굉장히 레어한 카드 떴네요. 실드에 넣고요. 탑노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레어는 레어하니까 탑노더에 요렇게 넣고요. 미따꾸리 입세코 레어코 강철톤 소울링크 데코파스 새끼 3마리 데리고 가고 있네요. 방패톱스 개댐보승 방패톱스 방패의 화석 방패톱스 강철톤 소울링크 루어스터 토토링 파쪼 은달풍선 송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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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르네아스 전설의 포켓몬 홀로카드 홀로카드 수댕이 풍선 코코파스 바리톱스 에드벌룬 둥실라이드 기기여름 날생마 쌍금잡이 포켓몬 레인저 욕심쟁이 주사위 욕심쟁이 주사위 클라피 레오코 크리만 도깨굴 기기여름 홀로카드 톱니바퀴 4개가 있는 기기기여름 램프라 화살코빈 깜놀버슬 코바르곤 전톨라 1호치 파쪼 화살좋 불화살빈 촛불 블러스터 트리토돈 기어르 계덴보승 방패의 화석 방패톱스 바리톱스 샹델라 홀로카드 크리만 화살코빈 완철포 가재 파이어로 데코파스 팥죽 풍선 코쟁이 개구리 스페셜차지 촛불 수댕이 버섯 개왕버섯 볼캐니온 홀로카드 버섯 아기사자 깝질무 전톨라 이로치 크리토돈 타이언 코쟁이 원숭이 열쇠고리 타이어로 닌자놀이 타이어로 닌자놀이 방패톱스 떴습이 화살 꼽인 수댕이 화살 꼽인 닌자이 수댕이 화살 꼽인 닌자이 뒤에 3 2 1 강철톤 예 강철타입의 강력한 포켓몬 강철톤 나왔네요 불타는 말 기기기어르 촛불 대검귀 에드벌룬 방패톱스 촛불 개구리 방패톱스 방패톱스 포켓몬 레인저 코바루온 레오코 불화살빈 가재 개구리 화염레오 홀로카드 불을 뿜고 있습니다 불을 뿜는 사자 가재 갑셀무 클래피 크리만 코바루온 저톨라 1호치 땡이 개구리 기어르 닌자놀이 플로터 화살코빈 도토리 불타는 말 코쟁이 화염레오 브레이크 떴습니다 화살코빈 방금 사자 불타는 사자 불을 뿜는 사자 화염레오 가 떴습니다 화염레오 브레이크 에이팜 입새코 불켜미 타이어로 대검귀 도토링 깝질무 디어르 바리톱스 스페셜 차지 라스트팬 포니타 클라피 클리만 뾰롱나 제르네아스 홀로카드 바깥습니다 오늘은 옛날 포켓몬 카드박스 까기 10탄 타오르누투사 개봉해 봤습니다 끝